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파트2 있죠 부동산등기법 얘기입니다 사실 등기법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갖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왜? 정책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29회 때 지금 33회 시험인데 29회 때부터 시험 문제가 갑작석에 보통 우리가 이걸 흔히 결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갑자기 문제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제가 오리엔테이션 이런 때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했는데 전략적인 접근이라 하는 것은 그런 얘기에요 이 등기법은 누가 공부해도 점수를 자 일단 고득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평균치가 보통 반정, 12문제에서 6개 지적을 보통 한 10개에서 11개 지적은 그렇게 쉽게 나오니까 공부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쉽게 나온다는 건 공부한 사람한테 쉽게 쉬운 거지 공부 안 하면 쉽게 쉽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하여튼 그래서 지적은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이 등기법은 열심히 한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만 일단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입문 과정은 기본적인 기초만 일단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거 보자고 이제 얘기만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 있죠 정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하여튼 무리하게 이거 등기법을 많이 막겠다 그런 저 생각은 버리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중요한 거 하라는 데만 그것도 양이 적지 않으니까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기법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 목차를 목차를 세 가지로 이제 자 이 등기법은 이 등기법은 기본 목차를 세 가지로 보면 세 가지로 등기가 뭐냐 하는 게 등기가 뭐냐 하게 되면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 관할 등기서 있죠 관할 등기서 이 관할 등기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내 지금 내 토지 내 토지가 어디 있다 자 충청남도 뭐 예컨대 서울로 가장 기본적인 게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서초고 서초동에 있다 이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전산처리된 어디에 그 서울 있죠 서울 지방부분 등기국 있죠 중앙지방부분 등기국 거기가 관할 등기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할 등기서에 가서 등기서에 가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뭐 하는 거 이거 기록하는 거 있죠 이게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신청 절차가 있어요 신청 절차 이 절차를 이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총론하고 뭐예요 강로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등기법도 부동산 등기법도 절차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총설부는 뭐예요 총설부는 등기가 뭐냐 이렇게 등기가 뭐냐 등기가 뭐냐 의의가 있고 등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뭐예요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고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유효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총론을 보게 되면 총론을 다섯 가지 나눕니다 일반원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소 촉탁이 없으면 일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원치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신청 적정 내 이름이 등기부상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적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신청인 얘기에요 신청인 신청인 자 두 사람이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을 하느냐 아니면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자 이 건물 팔아먹으려고 예컨대 땅 같은 게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어요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일단 뭐예요 대장을 만들고 대장을 가지고 보존능기라고 하는 소유권 보존능기라고 하는 거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자 뭐해서 자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뭐예요 권리변동 권리변동을 등기투성해야 되니까 자 그럼 최초로 하는 게 이제 보존능기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능한 원칙이지만 예배가 단독돼 있다는 게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신청서 신청정보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뭐예요 청부정부 제출해요 자 그 다음에 접수받으면 서류가 미배하면 각하하고 아니 뭐예요 등기를 등기부를 만드는 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실행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면 자 누구한테 대장소관청한테 소유권이 바뀌었다 아까 지적했다 봤죠 소관청한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한테 권리자한테는 특히 뭐예요 등기비 정보를 줘요 등기비 정보 옛날으로 따지면 그 진문서 진문서 하는 거예요 이제 강도는 그랬죠 강도는 각종 권리 각종 뭐가 있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존능기 등기비 최초로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능기를 너무 기르니까 수업시간에는 소보소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위 그렇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익물권 담보물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 채권으로서 임차권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 각종 등기 절차 이 내용을 뭐예요 이 내용을 등기부의 내용을 일부로 고치는 게 변경이에요 고칠경자 전부 지우는 건 말소등기고 변경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그 다음에 말소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면동과 상관없는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이 있고 종이 있고 대상이 있죠 기능 등기라는 걸 왜 만들어냈냐 등기라는 걸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예요 자 매년도 1900 뭐예요 50 뭐예요 59년까지는 59년까지는 이게 1960년 이게 신민법이죠 이거 1번 민법이에요 이건 독법주의고 옛날에는 1번 시대 때는 누가 하고 이게 갑과 의리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배야 사겠다 파겠다 의사주의 의사표시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민법 배우면 이중매맥 이런 거 배우세요 저 시간에 이중매맥을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의라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옛날에는 59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뭐예요 또 팔았어요 우리가 이걸 뭐예요 이중매매 얘기입니다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은 옛날에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았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횡령죄가 있고 배임죄가 있어요 횡령죄 배임죄 그러면 이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갑가을이 매매계약을 맺었으니까 옛날에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아직 점유를 이전 안 해준 거죠 그랬을 때 남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남이 물건이 의뢰 물건을 갖고 있다가 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자 우리가 회사 돈 회사 돈 횡령할 때 그러면 회사 돈이니까 남이 돈이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 이때는 횡령죄예요 그거 그냥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갑가을이 골뱅본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리 매매계약을 체결해봤자 지금은 꼭 뭘 해야지 많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지금은 이제 뭐예요 가령 갑이 또 병원 때 팔았다 그러면 내 물건 또 파는 거야 등기 안 했으니까 계약만 맺고 소유권이 안 넘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배신된 행위를 했다 배임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법의 체계가 바뀌면 형벌도 바뀌어요 그게 민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일단 1차가 돼야지만이 2차도 돼야 되니까 1차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학원가에서는 보통 1차 공부를 뭐예요 빨리 하는 사람은 뭐예요 1차 5월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의 5월까지 민법 1차가 뭐 하다가 5월 2부서는 뭐예요 조금씩 이제 퍼센트를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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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80에서 뭐예요 80에서 20 하다가 이제 그 60에서 40 하다가 50 대 50 하다가 막판에 가면 이제 뭐예요 자 그 반대로 이제 바뀌는 거죠 한 학계론 민법을 한 30% 하고 나머지는 다 2차 과목을 20%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게 전략이에요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그런 전략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60년 이후부터 옛날에 등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매매 계약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의리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대항요건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립요건지 효력발생요건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에 민법 민법 몇 조에 이렇게 민법 이 186조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로 뭐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면동은 등기를 꼭 해야지만 자 뭐예요 등기해야지만 휴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민법이 정해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법을 해석한다고 표현해요 법률을 법을 해석하는데 자 보통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현재 부동산에 관해서 두 사람이 법률행위 하죠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해요 법률행위라는 본뜻은 뭐냐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부기약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써 그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사겠다 팔겠다는 내용에 따라 물건 물건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 만물물자예요 만물물자 만물물자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갖는 권리 대표적인 게 수익권이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근데 이제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하고 있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뭐예요 90이야 힘이 없어 내 토지 내가 이용을 못해 그럼 남한테 빌려주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을한테 이 사람이 남의 땅에 대해서 남의 땅에 대해서 뭐예요 사용하고 뭐라고 수익하니까 이게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용익물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이 남이 땅 위에 남이 땅 위에 권리 갖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체권 민법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자가 갖는 뭐예요 권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일부 있죠 이 두 가지를 남한테 빌려주는 것은 이건 용익물건 이 처분가치를 빌려주는 것은 저당권 이 세 개를 넘기는 건 뭐예요 그건 소유권 소유권 완전히 넘겨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물건에 대한 변동은 특실 변경이에요 특실 특실 등은 뭐예요 취득하는 것도 그것도 물건면동이에요 소멸하는 것도 등기 꼭 해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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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왜 하나 또는 두세 하나는 뭐예요 단독 행위죠 의사표시가 두 개니까 뭐예요 자 당연히 계약 매매 증여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자차 있죠 자 그 다음에 합동 행위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여러 개죠 그런 뭐예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하게 의사는 법률권으로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물건 소유권이 얘는 취득하는 것이고 얘는 뭐라고 소멸하는 것이고 이걸 꼭 뭐하라는 얘기예요 등기부에 등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민법 규정에 따라서 무슨 법을 만들고 등기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이 등기부에 모여야지만이 기록을 해야지만이 물건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해는 하시죠 이해 안 되신 분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민법 186조에 등기하라고 했고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등불킨 공판상경기 공용수용 판결 뭐예요 판결 상속수용 있죠 이런 것은 뭐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있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여튼간에 법정단 법정 뭐예요 갱신 법정기상권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남한테 처벌하라고 등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자 법정갱신 등기를 안 해도 법이 정한 뭐예요 갱신해서 존속기간이 자 존속기간이 연장되지만 남한테 뭐하려면 처벌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 존속기간의 연장은 변경능기 해야지 그렇지만이 자 다 다른 사람한테 뭐할 수 있다는 게 대응할 수 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등기법은 부동산 민법의 186조에 자 하의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종료 얘기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그 137페이지 있죠 자 부동산등기 작용 이렇게 써놨죠 작용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효력발생용주의 방금 후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라마다 입법적으로 입법정책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물권변동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을 효력에 발사하는 거 의사주의 프랑스 민법을 받아란 일본 놈이 우리나라로 뭐예요 자 신민지 치아에서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60년부터는 바꿨죠 의사표시 이외에 그 밖에 어떠한 형식 어떤 형식이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형식 형식주의 독법주의죠 그래서 여기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뭐해야 된다고 등기 안하면 권리변동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효력발생 요건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법률규정에 한 거고 187조죠 공용징수 판결 상속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한 부동산의 물권 취득은 등기 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자 아버지 사망하시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위권 보존는 게 갑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뤄져요 상속이 이뤄져요 자 그럼 민법 몇 쪽 민법 뭐예요 997조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제시되니까 의리라는 자식은 그냥 소위권 취득해요 근데 얘 왜가 얘가 왜 등기하느냐 무슨 등기를 이렇게 자 2번 소위권 이전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해서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얘가 이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그게 처분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재 민법 186조하고 187조로 갖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항상 뭐라고 효력발생 등기 안 하면 권리취득을 못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효력발생 요건이다 이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 채권 있죠 채권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그 물건에 또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하실 것이고 채권은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위를 갑이 땅을 갖고 있어요 을위라는 사람이 갑이 땅을 뭐예요 이용하고 싶으면 지상권 자 이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등기를 해줘야 돼요 얘가 등기 안 해주겠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게 임차권이에요 그럼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자 이렇게 임차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을은 갑한테 돈 주고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 뭐예요 이 갑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땅이나 건물을 팔아버리면 지금 뭐예요 이 을이라는 임차권자가 계약서만 가지고는 계약만 갖고는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학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새로운 사람 이 병한테 내가 지금 네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학력이 없다 그래서 그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자 을구의 1번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있죠 설정 등기 뭐 존속기간 뭐예요 자 10년 20년 있죠 그런 식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얘가 병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병한테 자기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학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등기라고 하는 게 기본 틀은 물건면동 때문에 등기하는 것도 있고 남한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채권처럼 뭐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주시면 딴 거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140페이지 등기 종류 있죠 종류 있는데 특히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라고 했어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자 이렇게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표의사항 그래서 한마디로 그랬죠 대장의 충청남도 소총군 소재지번 백번지 지목면적 있죠 그런 표의사항은 대장의 표의사항은 등기부 표제부를 기재하는 기준이 돼요 왜 토지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니까 신규 등록 최초로 바다 매립해서 대장 새로 만드니까 그러면 이 대장의 뭐예요 대장의 표의사항이 있죠 토지표의사항 1번 충청도 땅 100 닭 면적 500 자 제곱일터 자 그러면 자 1번 자 수익권 보존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종류를 이제 등기부 만드는 종류가 종류가 체계국이 여러분 그 140페이지 대상상 기능생 분류 내용이한 분류 써있죠 그 다음에 형식이한 분류 이렇게 써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형식이한 분류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형식이한 분류를 별표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뭐예요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1번 2번 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주등기라고 얘기해요 주등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독립적인 번호 쓰는 게 주등기고 그러면 부기등기를 하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의리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골신동 백번지에 살다가 자 저기 뭐예요 저기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진주를 이사왔다 교육의 도시 진주를 이사왔다 그러면 진주가 교육도시면 자 예컨대 뭐예요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백번지로 이사왔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건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주소지만 바뀐 거니까 이때는 부기등기로 해요 2-1번 그래서 2번 자 2번 이 의리라는 등기명인에 등기명인에 뭐예요 주소지니까 표시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예요 등기명인에 표시 변경등기라고 얘기해요 왜 변경등기냐 하면 변경은 경자가 고치경자예요 자 나중에 맨 처음에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바뀌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변경 경정은 경자가 앞에 있죠 처음부터 잘못 써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어디에 경상남도 진주시 뭐예요 강남동 111이다 이걸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주등기 2번에 2-1번 붙일 수 있고 부기등기에 또 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한데 이 부기등기는 꼭 묘부 시간에 좀 기억할 사항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등기명인에 표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우기등기 1번 소유권 우기등기 갑에서 자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잊었는기 하고 자 이 을이 뭐라 이 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5억에 팔았는데 아들내미가 천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애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얘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 아빠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어 갑자기 살아오면서 나이 한 40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는 0이 없자고 그냥 1층에서 B완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얘가 천재구나 싶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5억에 팔 테니까 나중에 5억에 다시 팔아달라 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도로 팔아달라 돌아올 환 환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2-1번 언제나 부기등기로 무슨 특약 환매 특약등기를 하는 거예요 특약등기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환매끝도 걸리니까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이 아래에 뭐예요 이 아래에 부기의 부기 2-1-1번 2-1 2-1에 다시 1번 자 그러면 2-1에 뭐예요 환매 무슨 등기 환매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등기에 부기등기를 붙일 수 있고 부기등기에 또 부기로 붙일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자 부기의 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기등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환매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을구에 자 1번 저당권등기 을이에요 자 2번 뭐라고 저당권등기 병의 단지 그럼 이 정의라는 사람이 1순위 을의 순위를 이어받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부기등기가 없이 여기를 만약에 뭐로 하면 3번 이렇게 뭐예요 자 1번 저당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게 주등기니까 얘보다 후순이에요 말도 안 되지 왜 후순위로 받겠어요 비싼 돈 주고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으로 받으라는 1-1번 그래서 1-1번으로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주단이니까 이 정의 병보다 손순위를 받는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올해 나올 수도 있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쪽에 142쪽에 형식의 한 분류를 꼭 별표해 두시고 거기 쌍가리 1번 부기등기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나온 거니까 거기 이제 뭐예요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내거나 기존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효력을 한다는 걸 공시하게 해서 그 특정 번호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가지번호 다시 1번 이렇게 붙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번 병경등기와 경경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이전등기나 환배등기 권리직권 있죠 권리직권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특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의자의 표시변경이나 환배특약등기나 소유권이 아닌 권리직권이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떤 등기에 기초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수집원에 가지물을 준다 또 나오고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부기도 이렇게 부기부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부기등기 아까 합매등기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기등기 보시고 주등기는 말소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에코넬 만약에 답이 대가 됐다 하게 되면 이렇게 충청도 100 500 있죠 이건 뭐예요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로 해야 돼 주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43페이지 밑에 부기등기 사항이 아닌 곳에서 거기 3번 있죠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누가 자 이 지금 우리라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1번 이 병한테 돈 갚고 이 저당권을 소멸시키죠 2번 그래서 뭐예요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을 말소시킨다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이렇게 주등기로 주등기로 말소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 140페이지에 140페이지에 거기 대상의 분류 그 내용의 분류 있죠 내용의 분류인데 그 쌍가리 1번 변경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된 이후에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사이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등기부 일단 썼는데 썼는데 답이라고 썼는데 후발적으로 이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내용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개 중에 뭐만 일부인 지목만 바뀌었죠 이걸 고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변경 그래서 이 경자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으니까 두 글자 중에 하나가 경자가 고칠 경자이니까 일부 내용만 고치는 거예요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에요 거기 다음 페이지 쌍가리 3번에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왜 경자가 앞에 쓰니까 등기 완료에 보니까 등기사항의 일부가 사전적 원시적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 썼다니까요 원래 뭐예요 원래 뭔데 원래 된대 원래 된대 답이라고 이렇게 잘못 써서 고치는 거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거는 나중에 집져서 고치는 건 변경이고 처음부터 잘못 써서 틀려서 고치는 건 경정이다 이게 그 다음 그 말초 등기는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실체 관계와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병원한테 돈 갚았어요 이 의라고 병하고는 뭐예요 저당권 계약은 이제 없어진 거죠 돈 갚았으니까 당연히 돈 갚은 거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를 이 저당권을 소멸하는 게 이게 맞서 등기 이게 맞서 등기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고 신경 쓸 거 없고 맨 밑에 멸시등기 나오죠 멸시등기는 자 부동산 자체가 건물이 무너졌거나 아예 부동산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멸실이라고 얘기해 멸실 멸실 아 멸실 14쪽에 효류기한 분류 그래서 못 빼놓고는 예비등기 가등기는 지금 볼 거 없고 임시라는 등기예요 하여튼 일반적인 이런 등기를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종국등기 하여튼 못 빼놓고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국등기 가등기라고 하는 가짜가 임시가짜예요 임시가짜 임시가짜고 그래서 자 갑하고 의라고 뭐예요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을 맺으면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을 주겠다 계약을 맺어요 그럼 예컨대 공인중의사가 자 2022년도 2022년도 10월달 말 정도에 봐요 그러면 아저씨는 얘하고 계약 맺은 게 뭐예요 2000 몇 년 2022년도 자 1월 1일 2일이에요 계약은 1일 맺었는데 시험은 몇 월이니까 10월이니까 자 몇 개월 10개월이죠 10개월 이 기간 동안에 의리란 사람은 아저씨하고 계약 맺고 나중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전능에 나는 총권만 갖고 있어요 얘는 뭐만 갖고 있다고 총권만 갖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이건 채권이잖아요 요구하는 권리니까 갑이 부동산을 뭐예요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얘는 뭐예요 총권만 갖고 있지 제3자한테 내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합격하면 이 집을 나한테 주겠다고 계약 맺었다 주장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권을 뭐예요 총권을 뭐해 주기 위해서 총권을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일단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그래서 누가 이 의리란 사람한테 2번 나중에 뭐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 등해 주겠다 의리 뭘 갖고 있어요 총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짜 등기 해주는 거예요 임시 가짜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 등기 임시 등기 누가 풀어 의락 풀어 그래서 누가 얘가 뭐하면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고 그래요 본등기가 종국 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나중에 자세히 어디 할 때 입문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다룰 겁니다 안 다룰고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가등기 아닌 거 가짜 등기 임시로 하는 임시 가짜 가짜 등기 아닌 걸 다 우리가 종국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 주등기 부기등기는 좀 잘 좀 살펴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